수박 수박입니다 수박이 정말 맛있게 생겼다 노란색 수박 노란색 수박도 있습니다 이건 멜론 멜론이에요 멜론 이거 이건 파인애플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아 여러분의 여름을 해결해 줄 망고입니다 망고 망고 너무 맛있어 망고주스 최고잖아 자 당근입니다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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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파프리카나 피망 비싼게 있는데 색깔별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다 있죠 여기 뭐 이거 브린젤 영어로는 브린젤 에클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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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 젠장 도착 젠장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